제외들은 토크호토칸이라는 새고요. 중남미 지역의 남아메리카에 서식하는 친구들입니다. 화려한 외모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새라는 별칭도 있어요. 이 친구는 NI라는 친구인데요. 대부분 바닥에 많이 있어서. 아! 아! 헤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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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야 해! 도와야 해! 일산 나세원! 원래 대응을 하지 않고 계속 당하기만 하고 피해버리고 이러는 모습을 많이 보여가지고 대체들한테 야보인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괜찮아 괜찮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